안녕하세요 여러분! 홈라인 아투싸오! 요즘 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영상을 잘 못 찍었어요. 그 점 이해해주세요. 그리고 오늘 영상 찍을 거예요. 태 뭐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맨날 거울 보면서 머리 만져. 왜? 왜? 그럼? 여보 전화와. 여보세요? 통화 중이네요. 네 인증이에요. 네 알겠습니다. 여보 택배 시켰어? 아니 나 안 시켰는데 여보 시켰어? 아니 그럼 슬퍼! 왔어 왔어! 슬퍼!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보면 몰라? 슬퍼야? 오늘 왔어. 어 그거 통보 올린 다음 주에 올린 홍보라고.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온다고 그랬어? 근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. 일찍 갔네? 한번 뜯어 봐. 됐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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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뜯어 봐. 네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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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빨리 보여줘 마음이 급하다 급해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미한 것 같아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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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어 빨리 먹어봐 아 여보 열어 나 지금이 돼 아니 여보 빨리 열어 빨리 아 몰라 빨리 열어 재밌는데 그냥 천천히 아니 여기 여기요? 밑에 봐봐 아 그럼 이거로 칼은 없어? 여기 있지 이거로 여러분 느낌은 어때? 마음은 어때? 지금 말 걸지마 빨리 뜯어야 해 오 여보 이거 잘 뜯어지네 다 됐어? 아 여기 네 네 오 아 네 네 다음에~~ 바! 왜 이렇게 말해? 감사합니다. 우리의 자료가 이를 곧 수영합니다. 우리의 자료가 사랑하고 싶습니다. 우리의 자료가 있기를 바랍니다. 저를 찾고 싶다. 제가 어떻게 할 수영해? 감사합니다. 100만 원씩. 여러분이 어디서 전주가 왔어. 다 베트남이야. 왜 한국 없어? 한국으로 와면. 응, 난 베트남 사람이야. 좋아요. 하나, 둘, 셋! 돼지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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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돼지띠. 빼, 빼. 빼줘. 감독님? 운지마. 이거 뭐야? 응. 주소서가 잘하자. 감사합니다. 사실 이거 하나의 주소가가 바로 의미적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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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적입니다. 하나, 우와 주소! there can be any commute there? 아 당연하지 굴이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여기가 여기다 여러분이 여기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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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이 좋아서 이제 뷔페이 다 됐고 너무 굴대 너무 웃겨 안오고 이제 이제 진짜 정말 행복해질 이제 다시 수업 중 이렇게 여긴 해 어! 거기 예뻐! 예뻐? 오케이 뭐가 있을지가 오래 예뻐? 여기? 응 땡마! 여기 다 여기 어디? 여기 앉아고 여기 있어 맨날 보겠네? 응 어때? 여기? 예뻐 예뻐 어때? 진짜 어린이요? 푸시쌀 왜 아침에 이거 보는 거야? 응 오늘 저녁에 자면 나 자기 전에 한 번 보고 안하고 자 아니지 나 안아야지 나 안고 자야지 어린이네 무게그문은 내가 무게그문은 돼지띠 인쯔 돼지띠 뭐이래 그냥 막이나 나오지 너무 좋아 받았는데 기분 어때? 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? 너무 좋아? 응 그렇구나 응 춤춰 춤춰 야 워싹맨 너 지금 어떻게 걸어? 안사오고 그쪽까지 채워 여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걸어? 그걸로 걸 수 있어 아 근데 떨어지면 어떡해 조심 이렇게? 응 이렇게? 응 안 떨어지게 예스 응 과연, 인사랑 너무 많이 해드려야죠 그리고 내일 내일 저 돌아올게요 테스트와 함께 영상에 대해서 영상으로 볼게요 그리고, 여러분이 저녁에 대한 영상으로 볼게요 여러분이 주문에 많은 영상으로 볼게요 굉장히 많은 영상으로 볼게요 오늘 내 시간에 대해 영상으로 볼게요 2 댓글를 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영상으로 볼게요 일단은 어떤 영상으로 볼게요 일단은 롯게임을 좋아해요 해서요 됐어? 응 아 다야야 웃검상 아 뭐? 볶음밥? 응 여보 뭐고 이거? 나 이거 이거 볶음밥 이거 여보 그거 이거 두개 그 이름 뭐야? 이거? 응 짬뽕 짬뽕 먹자 맛있겠다 많이 먹어 응 응 자 고마워 응 이거 여보 거 응 이것도 여보 거 한 잔 됐어 이거 같이 먹고 내 랑이 안고다 야 룸 영화 네 네 네 한 잔 한 잔 한 잔 알았어 먹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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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기 넣은 거였어 흥흥흥 흥흥흥 안 미돔고 한국 로우로 밀무속 볶음밥 볶음밥 여보 이거 같이 먹어 볶음밥에 응 응 좋아 좋아 신부 무슨 낫다는데 응 어때 느낌하네 근데 나는 솔직히 신만 갈 줄 몰랐어 그냥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 그래서 실보는 받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근데 정민? 응 근데 이렇게 실보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흥흥흥 아니 나는 다른 유튜버들은 다 받고 그러니까 응 좋겠다 나도 나도 만약에 유튜브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받았네 흥흥흥흥 흥흥흥흥 흥흥흥흥흥 정민 많이 먹어 다 먹어 응 알았어 응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저녁을 먹어야 돼서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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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